시작할게요. 레이시가 되서. 제가 저렴식으로 만든 쓰레딧 펜서에요. 그 모습은 이렇게 생겨서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여기 모델링을 해서 아마 여러분이 아두이노 동아리이라서 여기 안에 아두이노가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링한 것을 파일을 넣어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여러분의 3d 프린터로 뽑으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애벌레까지 했죠.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오늘 날짜. 오늘 날짜? 오늘 며칠이지? 아 그거 강의한 바로 이걸 치면 됩니다. 크롬에서. bit.ly3d170412 아니면 채만드림에서 오늘 날짜로 오늘 날짜가 아니군요. 4월 12일 날짜로 보시면 되십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초콜릿으로 요새는 뽑고 있다. 초콜릿으로 뭘 뽑을까요? 어떻게 알지? 어느 나라에서 뽑을까요? 왜 뽑을까요? 어떻게 알지? 초콜릿도 먹고 맥주도 먹고. 이렇게 자기가 네? 녹겠죠? 근데 원래 보통 맥주 이게 지금 초콜릿 맥주 병인데 보통 맥주는 시원하게 녹는다고 냉장고 해놓죠 그리고 그리고 호텔 지을 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생각하셨지만 2d 프린터는 스테이버트 프린터 유전한 서울용 우리나라 하루에 10 houses 10개 집을 짓네요 근데 여기는 집이 조금 허접하죠? 그래서 인간이 살만한 집을 최근에 만든 영상은 먼저 3D 프린터를 안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요 실제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루 만에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이길 수 있도록 단지 얼마밖에 아닌데요? 만 달러 천만원 자 그 다음에 아기들 놀 때 모래성이 아니라 3D 프린터 성 대충 이런 감으로 여러분께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계속 돕니다 자 그 다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애벌레 만들었죠? 이제 여러분이 만든 애벌레 창으로 가보실래요? 여러분이 만든 애벌레 창으로 갔나요?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검색해 볼 거에요 원래는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하나하나씩 카메라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일이 힘이 들어서 공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자기가 만든 것을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내 최근 디자인에서 애벌레 만든 거 있죠? 애벌레 만든 거 로고로 가보세요 그러면 내 최근 디자인에서 요런 창이 보인가요? 이런 창에서 이 항목 편집 이 창이 보인가요? 이런 창에서 아직 여기까지 못 따라 한 학생 천천히 보세요 따라와 따라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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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드러워 그러고 있어요 아 오늘 배구를 배구를 배로 했어요 이거 보여 빨리 찾아 안녕합니다 찾아 여기 여기 디자인 보면은 내 디자인 작성 아래 여러분이 만든 애벌레 보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항목 편집에서 작업 있죠? 작업 작업을 누릅니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성 특성을 눌렀나요? 거기 보면 도깨비의 공유가 있어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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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스 설정 있죠? 응 공개 어 여러분의 이 항목 편집에서 작업을 이 정도 빠르게면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에 떠올라. 너무 빠르다고 해서. 그러면 좀 빠르게 해줘요? 작업을 누르면 특성이라고 있어요. 특성에서 특성을 가면 공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대성요고라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검색을 하면 대성요고에 관련된 여러분의 애벌레들이 쭈루루 나올 거예요. 공개라고 하고 위에 이름을 대성요고 예쁘니, 대성요고 귀요미, 대성요고 현아 그렇게 대성요고로 하면 되고 그냥 여러분이 애벌레를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대성요고 그 다음에 한 칸 떼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아무렇게나 쓰면 됩니다. 했나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네, 여기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저장해요? 네, 저장합니다. 그 아래 변경사항 저장을 합니다. 여기 이름하고 그 다음 공개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내 최근 디자인 여기는 왔어요? 네. 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 창이 보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 창 안에서 작업을 눌러보았나요? 네. 작업을 눌러서 특성을 눌렀나요? 네. 그 다음 특성에서 이름을 대성요고라고 했나요? 네. 준비도장 아니 준비도장은 이거는 그냥 제가 한거라서 대성요고라고 했나요? 네. 그 다음에 가시성 여기를 공개라고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변경사항 저장했나요? 네. 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꺼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기 띵커키드에서 검색이 있죠? 네. 검색해서 대성요고. 검색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대성요고라고 쳐보세요. 그럼 대성요고가 아픈가? 우와. 대성요고. 애벌레들이 들어있나요? 네. 그 다음에 검색해보세요. 뭐야 이거. 오. 다들 대성요고로만 해놨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친구들이 만든걸. 이거를. 자기꼴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게 오픈소스에. 개콘을 안보시군요. 아주 담백하게 담았습니다. 진도가 다 끝나면 개콘을 한번 다같이 따라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친구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여기 눌러서. 복사해요. 편집. 이걸 누르면. 바로 여러분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가 예쓰게 만든걸. 재밌겠지요. 그게 오픈소스의 정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 본인이 디자인한. 디자인한. 애벌레를. 친구들하고 소개해 봅시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어. 제가 지금. 초상권이. 요거. 검색해서 가능한.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면 컨트롤을 여기 앞에 와서 이렇게 돌리면 되고. 제가 디자인한 애벌레는. 어떤 애벌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 이거야. 그치. 응. 응. 달걀 같은데. 애벌레. 왜 이게 애벌레라고 생각해요? 색깔이 애벌레. 오. 색깔이 애벌레다. 아주 놀라운 발견인데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이나 친구들의 모델링을 가지고. 친구들의 모델링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어. 바로 지금 편집을 하는. 자. 이 애벌레는. 이 고개를 들은 애벌레인데요. 자. 이 애벌레를. 이 애벌레는. 누가 만들었어요? 어. 이 애벌레는 어떤 걸 표현했나요? 오. 위에 있는 성냥갑 같은. 요거는 뭐예요? 그냥. 만들어보는. 어. 원래 만들기는 인이어에서 시작해요.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창조성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애벌레를 공유하는게 아니라. 닭을. 꼬꼬닭을 만들겁니다. 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무마니. 그 꼬꼬닭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의 모델링을 할 때. 꼬꼬닭을 만들면서. 그. 모델링의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사하고. 그룹 만들기를 배웠죠. 네. 이제 구멍을 뚫는 걸 배울 거예요. 쉐이프. 쉐이프. 쉐이프는. 그. 뭐죠. 짜장면집에서. 쉐이프도 있지만. 여기서의. 구멍의. 도형은. 우리가. 차량을 만들 때. 차량을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빼죠. 네. 그거를. 모델링에서는. 구멍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도형을 만들고 나서. 도형을 만들어서. 그 도형하고. 예를 들어. 이 도형을 만들었는데. 도형. 이 안에. 구멍을 뚫고 싶어요. 그러면. 구멍이 있는 도형을 만들고 나서. 그 부분을 뚝 빼면. 뺀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둘을. 그룹을 만들면. 이 부분만 남겠죠. 이해가 안가서. 이걸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hinkerCAD에서. 아무 원하는. 도형을.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새 디자인 작성해서. 만들면 되죠. 새 디자인 작성해서. 만들면 됩니다. 나무가나 두 개를 만들고. 하나 도형을. 하나 도형을. 구멍으로 만들어 보세요. 쉐이프에서. 솔리드가 아니라. 구멍을 누르면 됩니다. 이 도형을 선택을 하고.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런 의미에요. 그러면. 원통. 원통이에요. 이 사각형 안에. 사각볼. 뭐라고 하죠. 정육각형 안에. 이 원통을. 원통을. 원통하게.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자라요. 자. 이거를. 요렇게. 만들면. 이 원통이. 구멍이 뚫리겠죠. 그 다음에. 구멍이. 구멍이. 원통을. 지금. 원통의. 높이를. 조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점을 해서. 원통을. 넉넉하게. 구멍을 뚫릴 것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뚫릴 수 있겠죠. 위아래로. 보면서. 이렇게. 구멍을 뚫겠어요. 라고 하고. 그 둘을. 그룹을 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릴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둘을. 그룹을 합니다. 그러면. 구멍이 뚫리죠. 속이 뚫린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3D 프린터로. 속이 3D 프린터로. 이. 구멍 뚫린. 얘를 만들면. 구멍 뚫린. 얘를 만들면. 여러분이. 이걸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간단한 예로. 연필꽂이를.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연필꽂이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원통을. 두 개를 만들면 되겠죠. 하나. 원통 만들고. 저번 시간. 위아래 했던. 알트키 누르고. 옆으로 가면. 똑같이. 복사되서. 어려우면. 그냥. 복사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작게 만든 다음에. 구멍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올리고. 그룹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이미지가. 상상이 되나요. 네. 지금. 큰. 큰. 지금. 원통. 안에. 구멍. 원통을. 넣어서. 필통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요. 그 다음에. 그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필통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지금은. 필통이니만. 목욕통도 만들 수 있겠죠. 그룹이 안돼요. 그룹이 안돼요. 그냥 누르거나. 컨트롤 g를 누르면 돼요. 안돼요.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서 했어요. 아. 크롬 브라우저 했어요. 아. 크롬 브라우저로 안하면. 어. 약간은 버벅되는 현상과.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으로 합니다. 자. 이제. 꼬꼬닥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꼬꼬닥을 다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모델링을 꼬꼬닥까지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급 모델링으로 가서. 어. 꼬꼬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드는걸. 그 이야기를 할겁니다. 자. 정렬 그룹 만들기는 나중에 배우고. 우리의 목표는. 요런 닭을 만들거에요. 초딩들이 만든 닭을 봐봅시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드는걸 보는것보다. 귀여워. 색깔이 왜 이래요? 친구들은 더 잘 할건데. 어. 색깔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닭 보내면. 어. 그러면 어떻게 바꿀. 자. 이제 간지가 나는 닭. 어. 이거. 이거. 아니요. 여러분이. 닭이라고. 뭐죠. 닭다리 두개랑. 입이랑. 눈만 있으면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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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자. 여기. 추가 항목을 눌러봅시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추가 휴가가. 여기 있습니다. 어. 지금. 예.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4시부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아리 활동 때문에. 그. 앞으로 땡겼습니다. 예. 예. 밴드에 올렸습니다. 예. 예예예 4시부터 5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예예예 예예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 항목을 누르면 이제 닭의 재료들이 있죠 여기까지 안된 친구들 자 그 다음에 계란을 어머 계란이 엄청 크네 계란을 보통은 이게 계란으로 하는데 우리는 닭 몸으로 할 겁니다 자 솔리드에서 원하는 닭의 색깔을 만드세요 이게 닭의 몸입니다 자 닭의 몸이고 그 다음에 닭다리 두개 이거 말을 잘해야 되겠다 세발 씨발라 먹은 수박 아저씨 발냄새 그 씨발라 먹은 수박이 아니라 세발 자 발을 했는데 닭이 지금 아래 지금 동싸고 있죠 그래서 얘를 좀 올려야 되겠죠 얘를 좀 올려서 앞으로 이렇게 가게 합니다 어떻게 올린지 기억이 안나나요 저번시간 유튜브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라고 하면 그 뭐죠 만쌤이 안좋은 사람이겠죠 여기 보면 검정색이 있어요 요거 검정색 요거 검정색을 요렇게 탁 잡고 요렇게 올리면 올라가요 옆에 선 색깔 옆에 선 색깔은 어떤 색깔요 윤곽선 솔리드에서 윤곽선이라는 테두리는 없죠 이건 기본 옵션인거 같아요 아주 잘 지적해 줬는데 지금 선생님이 3d 프린터 활용 교육자 모임을 운영하며 이런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고수인데 그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요 윤곽선은 어떻게 일단은 영상을 찍자 지금 그 학생이 말을 한 지금 학생이 원하는게 여기에서 윤곽선의 지금 윤곽선은 무슨 색깔이에요 남색 프로딩딩 선이죠 요색을 바꾸고 싶다는거죠 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닭다리랑 얘의 색깔을 다르게 지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아래 멀티컬러 여러색에서 만들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에게 닭을 기본으로 만든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닭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우리는 토끼 귀로 만들거에요 입을 가져와서 저번시간에 설명했던 입을 돌립니다 입이 될 수 있도록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입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여기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 입으로 스타를 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룹을 안해놔서 얘네들이 따로 조정이 되지만 그룹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입을 만들고 눈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눈깔은 여기 안에 없죠 그러면 기본도형 그렇죠 기본도형으로 가서 눈깔이 될 구를 갖고 옵니다 구를 두개를 만들어서 눈깔이 있는 위치에다가 그러면 오늘 할거는 이따 4시 50분이 되면 그걸 다 공유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닭을 다 친구들하고 공유를 할거에요 오늘까지 모델링 연습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실생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색도 바꿀 수 있고 눈깔도 자 그 다음 예스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해서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여러분이 하라는대로 가요 지금 이 닭의 이름을 못볼거를 본 닭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닭의 벼슬은 어디에 있을까요 머예 닭의 벼슬은 머지에 있죠 근데 닭의 벼슬을 하려면 여기 기본세이프에도 없죠 어디에 있을까요 문자에 있을까요 문자에 보면 지금 제가 찾고 있는거는 하트모양을 찾고 있어요 2호에 있을까요 하트모양 추가항목 추가항목에 있을까요 커넥터 커넥터 어 이게 싱커캐드가 계속 그 여기있다 하트 기본세이프에서 하트가 있네 기본세이프에서 하트 왜 하트를 벼슬로 만든지 보겠습니다 누워있는 하트를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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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돌려서 위로 올린 다음 벼슬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꼬꼬닭이 됐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만의 닭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모델링의 그 과정을 연습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목에다가 여러분이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아까 제목에다가 대성역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알려주겠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세운다 여기 돌리는거 있죠 돌리는거를 돌리세요 그 다음에 세우는거 누른 상태에서 돌리세요 그렇죠 세우기려면 3축에서 생각하는데 x축으로 돌려야 될거에요 y축으로 돌려야 될거에요 대표축으로 돌려야 될거에요 대표축으로 돌려야 될거에요 여러분이 아까 영상에서 본것처럼 초등학생들도 다 했어요 여러분은 훨씬 더 잘 했습니다 오 일단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판 자체를 돌려보세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그렇죠 돌려가지고 얘를 돌리면 더 편합니다 아니면 오른쪽에 평면도 그걸 활용하면 좋구요 네 뒤로 가지요 위로 올리세요 일단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옆에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인크래프트 한거처럼 위아래를 계속 돌려가면서 여러분만의 컨셉으로 닭을 만들면 됩니다 귀여워 눈에 띄어 눈에 곧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귀여워 조금 크게 보자 가운데밀로 이렇게 해서 귀엽다 가운데로 지금 지금 온 친구들은 당만대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 어 어 맞아요 저번시간 왔어요? 아 그랬어요? 어 그래요 일단 여기 앞에 앉아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아니 여기 앉아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누구랑 친해요 친구? 어 그러면 누가 제일 잘 가르쳐 줄 것 같은 여기 친구 여기 앉으면 되겠다 어 여기 친구가 제일 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우현 어디 우현 좌현 미안했어요 어 벼슬이 막 하늘 위를 날라다니네 그 다음에 입이 왜 이렇게 찢어져서 커 어 어 요거를 가운데 위를 확대하세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왼쪽을 되게 잘 쓰세요 그 다음에 방이 엄청 크네 그 다음에 어 입을 작게 축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축소하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이 다양한 경험들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액수를 하고 다시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어 어 그 다음에 어 귀여워 좀 더 해보세요 네 오른쪽 버튼을 잘 활용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활용해서 전후 좌우 전후 좌우를 전후 좌우를 잘 활용합니다 으 으 이거는 컴퓨터부터 켜고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켜는 방법은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되세요 왜요 전원 버튼은 거기에 있고 크롬으로 들어갑니다 아 아 아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2위 모델임을 3D 프린터에 넣으면 이 닭이 그대로 나오겠죠 아 일단 위로 올려야되겠네요 야 그러면 위로 올리는 방법은 감정색을 왼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쭉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으세요 돌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돌리고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위로 눈도 붙여야 되겠네요 어 거의 다 맞습니다 닭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닭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닭을 만들고 그룹을 지정을 하면 모델링에 대해서 쉽게 강해올 겁니다 눈가루에 안 들어가나요 일단 위로 올리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그렇죠 그 정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돌리세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네 돌리세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눈가루에 이거는 꼬리도 있나요? 네 아님 눈가루 지금 거기에 있어요? 아 눈가루에 눈가루에 뭐 이거는 거의 그 그 수준인데요 네 야 야 오 창의적인 학생이군요 눈에 학주를 만들었어요 응 지금 이 이유는 판이 너무 작아요 일단은 마우스 윌로 확대를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 생각은 다 삭제한 다음에 다시 만드는 것이 그래요 왜냐면 지금 발이 너무 커서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줄이세요 줄이고 해 볼게요 그래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인으로 만들려면 우와 여기 벌써 벌써 다 만들었어요? 오 등록에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고 와 운동 잘하네요 그 다음에 발 두개를 만들고 하트가 다시 기운내되요 하트를 누르면 그 원형으로 된게 보이죠 그렇죠 그거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에서 하면 크게 움직이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른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요 네 그렇죠 민감하게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천천히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돌려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왔으면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너무 많이 맞습니까 얘를 갖고 와서 이 정도 네 그렇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로그가 가져와던 이쪽으로 그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혹시 닭을 다 만듬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솔리드에서 멀티 여러색을 눌러보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선생님은 그룹을 안한 상태인데 그룹을 하면 얘를 그룹을 하면 색이 하나로 밖에 안돼요 어 그럼 색이 여러개네 하나로 밖에 안되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그룹 아래 보면 여러색이 있어요 이 여러색을 체크하면 원래색으로 갑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얘를 그룹을 해버리잖아요 그룹을 하면은 한색밖에 안돼요 그럴 때는 원래색으로 하려면 여러색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3d 프린터로 할 때 이 3d 프린터의 원료 그렇죠 한색만 이 색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색으로 만드는 것 뿐이지 어차피 얘를 나오게 하면 요런식으로 나올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닭을 만드는게 대충 많이 잡았나요 네 중요한건 닭만들어 가지고 어떤 모델링을 해보겠다는게 아니라 닭만들기를 통해서 그렇죠 약간 위로 올립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모델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그러워요 안될 학생들을 만들고 마칸을 이용해서 3d 프린터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d 프린터를 뽑을때 요런 sd 카드에 여러분이 모델링한거를 다 닭에 침치해 있네요 모델링한거를 여기다 담게 되요 그 다음에 그 모델링한거를 여러분이 슬라이스 파일로 휴라 파일이라던지 아니면 3d 프린터에서 주는 파일 나름의 파일로 변화를 해가지고 여기다 담습니다 그 담는 파일은 여러분이 아두이노에 그 아두이노가 인식하는 파일이예요 아두이노 기반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기반 파일이예요 그 다음에 파일을 넣어서 3d 프린터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배드라고 해요 안좋아서 배드가 아니라 왜 배드일까요 침대 여기에서 3d 프린터가 요렇게 이렇게 옵니다 두둥둥둥 이렇게 그래서 배드라고 해요 배드는 이렇게 띄어지는 애들도 있고 안 띄어져있고 붙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프린터를 만들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멘트 이 원료가 이 3d 프린터 안에 들어가서 출력을 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3d 프린터에 이 필라멘트를 안에 넣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자유롭게 보면 되구요 잘 안보이죠 찍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3축으로 돌아다녀요 3축이라는건 x축 y축 괜찮습니다 y축 z축 아래로는 안내려가네 아래로 얘는 안내려가고 대신 배드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노즐이에요 노즐이 이 3d 프린터에 필라멘트를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이 노즐에서 녹아가지고 3d 프린터가 완성이 됩니다 잘 모르겠죠 하다가 보면 이게 쭉 나오다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너무 큰 온도가 돼서 불 나지 않도록 팬이 달려있어요 방탄의 팬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선풍기 저런 선풍기가 쪼맨하게 두개가 달려있고 지금 이거는 조립식이라서 간단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게 구멍이 뚫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온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잠시 기증되어 있는 프린터는 더 고급 모델이에요 훨씬 더 잘 꺾이고 안정점으로 꺾입니다 3d 프린터의 원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닭을 함께 살펴보는 시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만들고 닭을 살펴보겠습니다 로고를 눌러봅시다 여기 핑크캐드의 로고를 눌러봅시다 눌러보았나요? 네 여러분이 만든 닭이 나왔나요? 네 닭이 나왔죠 저장은 이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돼서 자동 저장이 됩니다 계속 컴퓨터와 크롬 브라우저랑 거기 핑크캐드 서버랑 통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항목 편집을 누르고 특성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대성여고라고 하고 공유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 편집에서 톱니바퀴에서 특성에서 대성여고라고 하고 공유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에서 특성에서 대성여고 한칸 띄고 대성여고라고 하고 자신의 만든 닭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성에서 공개라고 합니다 저는 대성여고 노란 꽃꽃 닭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대성여고라고 한 칸을 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 그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 이 세가지 가장 중요한게 여러분의 공개를 보려면 대성여고라고 한 칸을 띄세요 그 다음에 공개라고 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합니다 아직 덜 된 학생 네? 다 아직? 다 됐습니까? 아 덜 됐나요?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너무 빠른가요? 다시 누르게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핑크 캐드 로고를 누르면 여러분의 디자인이 나옵니다 디자인을 디자인을 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항목 편집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톱니바퀴를 누르면 톱니바퀴 특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덜 된 친구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시 설명할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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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공유를 먼저 해놓고 닭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어 그니까 친구들이 발표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그 닭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이냐면 특성에서 배성여고 노란 아까 저기요 노란 꼬꼬닭으로 하고 공개를 하고 변경사항을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공개라고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여기가 여러분이 이 항목 편집을 누르면 사람같은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 발표를 해야되니까 공개가 다 됐나요? 네 그러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여고라고 여러분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다른 친구들 거 볼 분들은 여기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닭을 계속 바꾸면 됩니다 애벌레는 많이 있는데 지금 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우 자 이건 누구 닭인가요? 어 독수리박커 어 독수 닭인가요? 잠깐 소개를 해볼까요? 흥미로운 점은 친구가 이렇게 만든 닭을 와 와 이거 뭐야 오 어 골뱅이 닭 자 이렇게 만든 닭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이렇게 눌렀다는 건 카피했다는 건 자기 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더 좋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와 이 깨알 같은 꼬리 오 그 다음에 날개의 각도가 예사롭지가 않아 우와 거의 항공기 우와 마치 마치 저 하늘을 위해 그리고 벼슬의 각도도 그 보통 벼슬이 아니에요 약간 지금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자 제가 또 설명해준 거 말고 또 설명할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어디 부분을 더 하면은 자기라면 어디 부분을 더 손볼 것 같아요? 잘했는데 잘했어요 네 여기 근처에 얘를 통째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쪼맨한 미니미들을 많이 만드는 재미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얘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여기 뒤에다 이제 자기 그 뭐죠 안외롭게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잘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갓블레스유를 주는데 갓블레스유를 못 볼 걸 보았나? 오 마이 아이스 눈알을 뽑고 싶어 자 그 다음 학생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대성요고라고 검색해서 여러분이 대성요고라고 검색을 해서 어떤 거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추천해주세요 뭘 해볼까요? 어떤 걸 이야기를 해볼까요? 꾸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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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킨이 되기 전에 닭이다. 그러면 지금 눈에 이 별의 의미는 뭐예요? 렌즈. 렌즈래요. 렌즈, 서클렌즈? 대박.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강조. 그 다음에 지금 흥미로운 점은 이 엣지. 이 닭의, 닭의 다리의 엣지. 살포시 정도의 올려주는 정도의 센스. 와, 대단하네. 역시 그리고 얘는 지금 벼슬이 왜 뒤로. 그 여학생들이랑 아주 디자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자, 여러분의 상상을 이제 여기서 가상회실에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책상 위에다 여러분의 이 닭이 치킨이 되기 전에 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거를 보도록 합시다. 한 명만 더 보고 이제 3D 프린터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걸 봐볼까요? 이름을? 진격의 거닥 오, 여기 있네요. 대성여국 진격의 거닥 우와, 휴루스도 재밌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한문을 입력하는 학생도 있어요. 아, 이거는 그거네요. 먼저 진격의 거닥부터 보겠습니다. 진격의 거닥은 누가 만들었나요? 진격의 거닥을 설명해 볼까요? 우와 오, 입술이 너무 섹시하다. 그냥 커요. 그냥 커요, 그리고 그리고 자, 친구들에게 이 텍스트의 의미는 뭐예요? 아, 텍스트 아니고 바꿨는데 안 올라갔네. 아, 그러면 F5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용이라고요? 아니, 저거 진기외보다. 이게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 거기 서버로 미국에 있는 옛 서버로 갔다가 다시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가기 때문에 약간 느려요. 하지만 좋은 점은 날려도 그, 옛 쓰게 모델링을 날세고 만들어도 어딘 날아가지가 않아요. 뻥 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과거로도 돌아갈 수가 있어서 승격의 거작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텍스트인가? 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의 의미는 뭐예요? 고우 비스트의 의미예요? 옛날에 비스트였던 그룹 이름이 하이라이트. 어, 진짜? 네. 비스트가 하이라이트로 바뀌었다고? 네. 인자하시면 어쩔 수 있어요. 인자해서 그래요. 인자 알았어요. 멋질까. 멋질까. 인자하여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그 휴러스. 휴러스 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러스의 뜻이 뭐예요? 아파트 이름이래요. 아파트 이름? 네.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저요. 어, 설명해 볼까요? 뭘 이렇게 해요? 어, 무엇을 자신의 닭에 대한 생각을 무엇을 표현했어요? 그냥 닭이요. 그냥 닭이요. 그냥 닭이요. 어. 벽을 잘했대요. 눈가를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귀여워 보이기 위해서. 어, 귀여워 보이기 위해서. 닭인지 보고인지.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안 하는 걸 했어요. 얘는 뭐예요? 날개예요. 날개예요? 어. 그 다음에 왜 짝짝이 발이에요? 트렌드예요. 아, 트렌드예요. 그 다음. 어? 뭐래 하지? 어. 자, 여러분이 닭을 만들면서 이 벼슬도 위로 올려올 수 있었고 닭의 균형과 조화를 잘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닭을 만들면 3D 프린터를 할 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올 텐데 그 닭 다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올라올 때 이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주로 샘이 테스팅을 했는데 샘...샘... 3D 프린터는 여기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걸로는 만들어지더라고. 고급이라서. 그래서 닭을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가 부족해가지고 위에 몸통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 때는 이렇게 삼각형 아래가 넓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소개를 하고 3D 프린터를 할 것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니셜 목걸이를 만들 거예요. 오... 초등학교 3학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니셜을 아까 영어 텍스트 봤죠? 그걸 세 개를 뭉치거나 아니면 아까 하이라이트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직접 뽑을 거예요. 3D 프린터로 뽑아서 실리나 여러분의 그 목걸이에다 걸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가방에다가 가방 그 열쇠고리처럼 걸고 다닐 겁니다. 좋아요. 500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책갈피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책갈피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꾸며가지고 자기 이름도 줬고 그럼 세상에서 딴 하나밖에 없는 책갈피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주사위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만들면 돼요. 우리가 4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만드는 다음에 여러분이 뽑아보는 거니까 이제 뽑는 내용을 뽑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강의 안에 있는 내용처럼 전용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받으면 돼요. 이 부분이 어려우면 그 친구가 잘 아는 친구한테 한 명이 안 다음에 다른 친구들을 소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복잡하죠? 일단 모델링을 하면 선생님께서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지원이 됩니다.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오늘은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알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직접 뽑아볼 겁니다. 한국어로 바꾸면 한국말로 모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품 모델 여러분 거는 업그레이드 돼서 210F 저 뒤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팅커캐드 보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할 거예요. 내보내기 있죠?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가 있나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머지 이거 프로그램은 선생님께서 해주거나 아니면 잘한 친구가 하겠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이 내보내기 있죠? 너에게 나를 보낸다. 내보내기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STL하고 OBJ 프로그램 이게 있죠? 이런 창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 STL 파일을 받으면 돼요. STL 파일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밴드에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메일로 해서 동아리 대표나 선생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그 닭을 이런 식으로 그 3D 프린터가 알 수 있는 모델 3D 프린터가 알 수 있는 이 정보로 바꿔지게 돼요. 여러분이 바꾼 걸 자 그 다음에 이 바꾼 것을 모델 저장을 하면 여러분이 만든 모델링을 3D 프린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잘 감이 안 오면 실제로 다음 시간부터 해보면 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출력을 누르면 이 출력을 누르면 그 출력에서 어떻게 뽑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료를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있어서 그대로 그 기본 옵션대로 쭉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SD 파일로 G코드 파일로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게 파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내보내기 내보내기 이 파일을 내보내기로 해서 SD STL 파일로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은 테스팅을 거치면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자기 이니셜을 만드는 걸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부터 직접 모델링을 해볼 텐데요. 아니 모델링을 한 거를 직접 뽑아볼 텐데요. 여기 보면 이니셜 만든다고 했죠. 이니셜을 어디서 하면 될까요? 문자에서 했죠. 예를 들어 선생님 슈퍼맨이라고 하면 여기서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라고 해서 문자라고 하면 돼요. 한글도 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3D 프린터로 뽑을 때 얘가 통으로 하나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멋이 없어요. 그래서 방탄이 어떻게 되나요? B 안좋아해요? 그럼 하이라이트로 하겠습니다. H I G H 하이까지만 해보도록 하면 이거를 3D 프린터로 뽑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다 띄엄띄엄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붙여요. 여러분이 바쁘겠지만 다음 시간에 미리 만들어 오면 만들어 온 친구들은 바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얘네들을 3D 프린터로 하면 이렇게 해서 옆에가 평평해서 이게 하인지 뭔지 잘 안보이게 돼요. 그래서 높이를 바꿀 겁니다. 얘네들을 I를 약간 높일 거예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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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높을 겁니다. 그다음에 얘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디다 열쇠고리처럼 만들려고 하면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여기 안에나 뚫릴 수가 있어요. 구멍을 해가지고 그룹을 하면 되겠죠. 이제 대충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는지 감이 오죠? 그러면 지금 샘은 아주 조잡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더 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물로 여러분 손에 있어가지고 가방에 걸고 다니면 아주 재밌겠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도장이 필요해 라고 하면 도장도 직접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남는 시간은 지금 10분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이니셜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짱이 있나요? 그러면 그러면 아 그러면 친구들을 대신해서 모델링을 뽑아줄 친구 아 아까 했던 요거를 해줄 친구 요 프로그램을 돌려줄 친구 친구가 파일을 받아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1학년 재주 1학년 재주 1학년 재주 1학년 재주 2단 재주 2단 2학년 재주 2학년 재주 1학년 재주 그러면 그 학생만 저한테 따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모든 학생들을 동시에 이 퓨라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좋은 점은 남들이 뽑아주라고 이야기를 안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뽑을 수 있고 나쁜 점은 친구들아 뽑아주라고 할 때 뽑아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현정 어린이랑 또 누군가요? 아 어린이가 아니고 현정 학생이랑 또 누군가요? 두 명만 잠깐 앞으로 올래요? 이제 두 명만 집중지도 집중과외 지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학생들은 이거 프로그램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이니셜을 만들고 있나요? 네. 지금 여기 이거 보면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설치하면 돼요. 휴비 크리에이터를 인터넷에서 받으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요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면 돼요. 아마 이 컴퓨터에 하거나 선생님이 요청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으세요. 아니면 선생님 지금 해놓을까요? 여기 있다가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어. 그 다음에 이거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친구 아까 동요를 했나요? 설치가 됐고 지금 그러면 학생들이 그 파일들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로 요 프로그램으로 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SD 카드에다가 넣어가지고 프린터에다 넣으면 프린터가 돼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 SD 카드를 받는 방법은 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밴드라든지 아니면 학교 그 학교 홈페이지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싱거캐드 안에 이거를 내보내기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친구들 거를 하려면 요걸 내보내기를 해서 디자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요거 뭐 아무거나 여기 밖에 있는 거라도 다 넣는다는 거고 선택한 거는 선택한 세이프는 지금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죠.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한 것을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디자인 안에 있는 것 이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STL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가 이 STL 파일이 이게 지금 모델링된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 모델링된 파일을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돌림 이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그 3D 프린터가 인식해 줄 수 있는 그 파일로 바꿔요. 이제 됐네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 지금 휴러스코 받았고 여기서 설정해서 이것까지 다 해놓을게요. 한국어고 지금 얘가 2 이렇게 됐고 기본 설정이 됐고 지금 이제 친구들이 할 거는 그 파일에서 열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만든 그 파일을 받아요. 이때 지금 될 수 있으면 영어로 주라고 하세요. 영어나 숫자로 그러면 다시 파일에서 열기에서 그 SDL 내보내기 그 파일을 받아요. 그러면 요런 요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출력 출력을 하면 요거를 출력을 하면 자료는 아까 PLA로 바꿔야겠죠. ABS는 조금 비싼 거라 PLA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G코드 이게 있죠. G코드 이거를 SD카드로 넣어요. SD카드가 여기가 있을까? 없으면 SD카드를 여기 갖고 올게요. 지금 잘 이해가 안가죠? 쌤이 지금 요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한 거를 같이 보면 돼요. 여기 어디 갔어요? 아니요. 연락을 전화해보세요. 얼른 한번 넘어지면 여리 저기요? 요즘 추운이 나왔지? 그게 높은 느낌 컴레이예요? 컴레이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접 돌려볼 거야. 오늘 꼬꼬덱 만든 거 저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까요? 어 퍼트만 계속 되겠는데 자동으로 계속 켜놓을 거야. 진격이 꼬꼬덱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져 진격될 것 저기다. 지금 이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든 건 둘이 한 거를 뽑아볼까? 그러면 공유를 해보세요.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 친구 거 뽑아볼까? 그러면 친구 거 가서 공유를 해볼까요? 아니 여기서 로그인을 해볼까요? 공유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로 하고 세상 여부로 해서 세상 여부로 해서 치킨 치킨은 다리가 얇아서 일단 다리를 좀 붙여가지고 뽑을게요. 여기 아래 치킨에 저 뒤에 위에요. 이거 치킨 뒤에 것만 뒤에 것만? 어. 왜 했냐 그게? 왜 했냐 여기 뒤에 것만? 그러면 지금 이대로 뽑으면 얘가 아래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거가 지금 약해서 부러질 수가 있어요. 얘들을 조금 얘를 요다 밑으로 내려서 안 부러지게 아니면 얘를 보강을 요거 파는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색깔이 색깔이 안 붙지 색깔이 안 붙지 얘 맞다 얘가 얘가 오 오 그 다음에 근데 뭔가 동그라미가 아니라 오 약간 이거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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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을까요? 그 다음에 얘를 얘를 아래를 바닥을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판이 그러면 얘네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붕 떴으니까 이렇게 붕뜬 상태에서는 뒤를 누르면 이게 바닥에 붙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를 뽑겠습니다. 뽑아올라가면 여기에 지금 이 앞에 부분은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내보내기 해서 STL로 해서 10분이네. 나머지 어린이는 가도 됩니 아니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의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제목을 친구 이름이 김현정 KJH 요거 눌러줄래요? Parker Scoot 공간 왜냐하면 개인정보에